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망상 2지구와 3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를 모집합니다.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위해 오는 26일 서울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, 29일에는 동해시에서 현장설명회를 연 뒤 오는 11월 18일까지 시행자를 공모합니다. 망상지구는 지난해 3개의 사업지구로 분할됐으며, 1지구는 동해 ECT 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이 시행자로 선정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atom그러면 전에실 수 있습니다. 공연장설명은 이를 위해 오는 11월 18일까지 시행자로 선정돼 실시계획을 채워яет